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 제1위 3월 7일날 전기기사 및 공사기사 시험이 있었죠 이 시간에는 공사기사 전기공유 및 공사자료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문제에 보니까 응용표는 그냥 평이한 문제예요 그냥 기본적인 거 그런데 공사재료 쪽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와서 아마 조금씩 좀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공사재료가 그런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부분 소소한 부분 주된 부분이 아니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아마 어렵지 않나 그런 감이 듭니다 자 금속의 표면 담금지를 쓰이는 가열 방식 금속의 표면 처리 이거는 유도가열이죠 네 1번 자 2번은 구리의 원자량 63.54 이고 원자가가 1대 전기화학당량 얼마인가 단 구리의 화학당량과 전기화학당량의 비는 96,494이다 했는데 우선 우리가 이걸 구리 구리의 화학당량과 화학당량과 뭐의 비? 전기화학당량의 비가 그러니까 A와 B의 B 그러면 뭐야? A와 B의 B, B분의 A가 되는 것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리의 화학당량과 전기화학당량의 비는 이 전기화학당량이 어디로 갑니까? 이 B란 뜻이야 A와 B의 B, B분의 A입니다 따라서 96,494 대 대개 이거를 96,500으로 많이 하죠 96,000 약 500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주었군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전기화학당량을 구하라 하면 이런 부분을 나눠주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구하라? 전기화학당량을 구하라 그럼 이 식에서 이 위치를 바꿔 96,494로서 뭐를? 화학당량을 나누면 되는 것이야 구리의 화학당량을 나누면 되는 것이야 그런데 화학당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화학당량을 뭘로?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눕니다 그래서 원자량을 뭐로 나누라? 원자가로 나눈다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자, 63. 얼마를? 5,4 이걸 2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계산해보면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자, 이걸 계산하면 0.3의 9의 10의 마이너스 3승의 그램퍼 쿨롱이 나와요 1쿨롱당 9쿨롱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밀리그램퍼 쿨롱이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0.3의 밀리그램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원자량을 원자 꺼라고 하면 이것이 그램이 나옵니다 그램 이렇게 해서 1번 자, 이 쉰트가 조였어요 이걸, 이 쉰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네 따라서 1번이다 그랬듯이 자, SCR 사이즈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는데 우리가 이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그림 기호를 쓰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게이트가 있다 게이트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를 인가하고 마이너스를 인가하면 이것이 이제 도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역으로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지금 이러한 파형에 걸려 있어요 이 한 주기 그럼 여기서 게이트 신호를 어디서 줍니까? 여기서 준다 게이트 신호를 여기서 자, 여기서 게이트 신호를 턱 줘요 그리고 게이트 신호를 여기서 턱 주면 이게 이제 I, G가 되는 거죠 게이트 신호 플러스 인가에서 그러면 일단 전압이 걸리는 상태에서 게이트 신호를 주면은 정방향, 역방향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신호를 주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게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를 지나서 여기서 반쪽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야 반쪽이 그리고 역으로 가해주면 다시 문이 닫혀 네? 역으로 가치면 우리가 반쪽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이쪽도 역시 우리가 이제 게이트 신호를 줘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자, 게이트 전류에서 턴온 시킬 수 있다 즉, 도통할 수가 있다 게이트 전류에서 턴오프 시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게이트 신호를 주면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게이트 신호를 역으로 준다고 해서 꺼지는 게 아니야 그냥 반쪽은 그대로 그냥 진행이 돼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오프 상태에서 즉, 전류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순방향, 이런 파형이나 역방향, 중 역방향 전압에 대해서만 차단 능력을 갖는다가 아니라 일단은 전압을 가하면 순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차단이 돼 있어 게이트 신호를 주면 통과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턴오프 된 후 즉, 도통이 안 될 때 다시 게이트 전류에 의하여 턴온 시킬 때 전류가 흐르도록 할 때 약간의 뭐가 시간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3번 틀린 것